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했던 인천공항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항공기 운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4년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인천공항 하계슬롯 배정 횟수를 역대 최대인 27만 7천 회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슬롯이란 뭐고 배정 횟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슬롯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대의 운행을 허가받은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사가 특정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슬롯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사가 내년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하계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개항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인천공항 하계 슬롯 배정 횟수는 역대 최대인 27만 7천 회 이상으로 하루 평균 1,294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33.8% 상승한 수치이자 코로나19 이전 최대였던 2019년에 23만 3,648회와 비교해도 18.5% 상승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슬롯 조정회의에서 항공기 운항 일정에 대해 95개 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장거리, 대형, 외국 항공사들이 신규 취향 및 증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였던 장거리 구간 항공 운임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유럽, 미주 등지에 장거리 해외여행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여객 증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노선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국제여객 운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의 합의로 서울 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결 운행 사업도 글무사를 타고 있습니다. 직결 열차가 투입되면 9호선 급행 열차 혼잡도가 8%가량 감소하고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 구간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시 시민들의 철도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합의사항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직결 운행에 대한 남은 협의와 절차 등을 충실히 이용해 조속한 기간 내 직결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간 직결 열차가 운행되면 서울 강남권 시민들이 공항버스나 자가용보다는 직결 열차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또 늘어나게 될 우리 국제여객 대비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슬롯의 증가는 실제 국제여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연결성도 서둘러 정비해야 됩니다. 특히 세계 유수 공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고속철도 연결망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는 2018년 3월 운행이 중단된 검암역 KTX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속기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공항 국제여객 증가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GTX-D 노선도 조기에 확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둘러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철도는 구축에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많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망 연결도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